오마이 오마이 I don't wanna feel this 오마이 오마이 This 오마이 No 오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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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란 졸란 오마이 바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글은 초등학생 시절 전교회장을 했던 범규가 졸업을 맞이하면서 쓴 글이에요. 집중해! 집중해! 보여주세요. 벌써 초등학교 6년이라는 시간을 읽었습니다. 문득 뭐뭐라는 글자가 남습니다. 이 화로 안에 들어갈 글자는 무엇일까요? 하겠습니다. 저도요. 아, 아저씨 베끼지 마요. 안 베냈어요. 죄송합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 둘, 셋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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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오, 야, 겁나 쉽네. 하하,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화면에 사진 4장을 띄워드릴 건데요. 이 중에 범규의 어린 시절이 아닌 사진은 무엇일까요? 오케이, 저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완료. 잘하시죠. 저걸 어떻게 알아? 나 알아. 저는 알았습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21년 동안 이 사람만 연구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 들고 다 봤습니다. 하나, 둘, 둘, 셋. 둘의 반. 다 틀렸어. 어? 둘의 반 했잖아요. 세세하셔야죠. 적당히 하세요. 끝. 셋. 어? 이런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어? 이런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정답은 바로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3번입니다. 3번 누구예요? 3번 누구예요? 야, 너 왜 썼다 지웠어? 이상한 사진이 많다고 했으니까. 저것들 왜, 4번이 왜 이상한 사진이냐면 뒤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서가지고 정자서를 찍고 있는데 나도 저거 다 썼어. 범규 너 진짜 빡셌다. 네, 맞아요. 마지막 문제 넘어갈게요. 여러분 좋아하는 영상 문제입니다. 오케이. 틀어주세요. 너무 좋다. 진짜로. 와! 나 진짜 바보다. 맞아. 와, 동해하는 것 봐. 자, 여기서 문제. 범규는 왜 아! 나 진짜 바보다! 라고 외쳤을까요? 아, 저거 어떻게 알아. 정답판에 답을 적어주세요. 진짜 뭐야, 저게. 넘을 수가 너무 많은데? 참고로 저도 몰라서 물어봤어요. 21회 때만 공부를 했으면 모르겠던 거야. 뭘 놓고 왔겠지. 연준이 형이 방금 크게 맞췄어요. 뭘 놓고 왔다고? 네. 아, 할게요. 네, 뭐 다 적으셨나요? 네. 정신 이런 거 적으면 붙여져 있는 스티커 떼 갑니다. 붙여져 있는 스티커 떼 갑니다. 왜 보세요? 아메리카노, 셀프 캠, 카메라, 글라이딩. 그러면 정답 화면 보여주세요. 와! 나 진짜 바보다. 맞아. 두고 왔군요. 와, 나 가디건 작업실. 다 틀렸습니다. 뭘 놓고 왔다고? 가디건 두고 왔대. 가디건을 작업실은 두고 와서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아, 너무 아쉽지만 여러분 너무 아쉽죠? 하나밖에 못 맞췄어. 정말 너무 어이없었어요. 자, 그럼 이제 퀴즈 탐험 연준이의 세계로 떠나보시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퀴즈 탐험 연준이의 세계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연준이는 고양이 파, 너구리 파, 애옹이 파 중에 어떤 파야? 라는 물음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애옹이 뭐요? 연준이는 고양이 파, 너구리 파, 애옹이 파 중에 어떤 파야? 라고 물음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애옹이가 고양이 아니에요? 야옹이를 말하는 겁니다. 칸의 간격을 봤을 때 세 글자야. 아, 진짜? 쉽지 않아요. 아, 알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알 것 같아요. 자, 다 적으셨으면 하나 둘 셋과 동시에 정답판을 틀어주세요. 하나 둘 셋! 왜 대파야? 형 연준이 형이라면 그럴 것 같아서. 어, 그랬을 것 같아. 도레미 파 이런 거 아니야? 도레미 파. 자, 정답은 바로 양파였습니다. 아, 양파였습니다. 아, 아깝다. 와, 저거 자기 혼자 좋아했겠지? 자기 혼자 좋아서 막 침대 막 입을 뒤집어서 흥, 입을 좀 웃겼다.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아, 너무 신나. 네,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영상 함께 보시죠. 아, 그럼 연준이 한 번 더 칠 수 있네요. 잠깐만요. 형이 한 번 치고. 어, 맞아요. 형이. 아, 귀 한 번 치세요. 야, 야. 제발. 야, 신은 1인분 강아? 신은 날 저버리지 않았다. 기도 한 번 해요. 힘 안 왔어, 힘 안 왔어. 자, 바로 갑니다. 아, 몇 개 맞추는지 하는 거 아니야? 자, 자네 뭐야? 절망. 몽크의 절망. 연준이는 공을 던지어 어떤 포즈를 취했을까요? 야, 내가 다 줬네, 이거. 나오셔서 포즈를 취하셔야 돼요. 공기가 힌트구나. 근데 내가 절규인 걸 아는데 왜 절망이라고 했어? 이런 거 한 거 아니야? 엎드린 거 아니야? 절망이어서? 한 번 해보자. 하지만 나도 나를 믿지 않지. 모두 다 생각했나요? 네. 그럼 하나 둘 셋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무 열심히 했나? 둘 셋. 너무 열심히 했나? 어, 근데 이게... 자, 된 건가요?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끝났어요? 오, 끝난 거예요? 왜 또 하나 그냥? 잠시만요, 끝났나요? 끝난 건가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아, 틀렸네. 다 틀렸어. 아니, 장난해? 틀네. 야, 제 사진이 뭐야? 아, 수빈 씨 너무 아까운데.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라 이거였어. 아, 진짜. 모바다. 아, 제일 어려운 과목이네. 아, 예습을 좀 더 열심히 할걸.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야, 이것도 이제 자신이 없어. 네, 제가 멋진 책을 하나 들고 있죠. 책의 제목은 무슨 마을 이야기일까요? 참고로 저기가 어디냐? 미술학원이에요. 아, 네, 바로 하시다. 네. 자, 다 적으셨나요? 네. 하나, 둘, 셋. 숲 속 동물 꽃마을 이야기. 꽃마을 이야기. 신민의 수... 신민의 수... 저, 지금 수업에 나왔던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기를 드릴게요. 자, 오케이. 식물, 동물, 곤충 중에 하나 있습니다. 적으시면 됩니다. 그냥 세 개 중에 하나가 정답이라고요? 3번이 곤충입니다. 저 거북이 아니야, 그려져 있는 거? 맞지? 우와, 충격적이다. 나 맞힐 것 같아. 야, 거북이 맞지? 야, 이게 말이 돼? 나도 알 것 같아. 오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3번. 곤충. 곤충. 나 곤충. 자, 정답은 곤충마을 이야기입니다. 이게 장수풍뎅이야. 맞아요, 정확해요. 나도 저 별로 보고 알았어. 야, 연준이 형께 제일 어렵다. 그러니까.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퀴즈 탐험 수빈이의 세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티커 주세요. 스티커 주세요, 스티커. 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붙여드릴게요. 잘생겼어요. 야, 내가 연준이 거 하나도 없나? 내가 연준이 형 씨 거 있는데. 야, 안준이 형. 야, 수빈아 아쉬운 대로 하나 가져라. 감사합니다. 아니, 붙이지 말고. 아, 네. 갖고만 있어. 네, 그냥 제 옷에 붙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퀴즈 탐험 수빈이의 세계. 첫 번째 문제는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VCR 주시죠. 볼겠습니다. 볼겠습니다. 와, 나 왜 저렇게 웃어? 왜 저렇게 길게 말았냐? 네, 묶음 처리된 부분에서 수빈이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어떻게 알아? 대충 뉘앙스 맞으면 정답 처리해주나요? 어, 제가 융통성 있게 한번 해볼게요. 네. 아, 모르겠다. 오케이, 하시죠. 네. 네,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가 어릴 때 발표도 잘 못해서 부끄럽네요. 어, 이런 것도 있고. 범규는? 성순하게 국민 첫사랑 느낌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오, 좀 마음에 드는데요? 휴닝이처럼 사랑스럽게 하면 될까요? 네. 은주 형 뭐 했어요? 오이거린다. 보면은 아예 다 땡처를 하긴 좀 그러니까. 그나마 근접한 걸로 가자. 네, 그나마 근접한 거였고요. 일단 정답부터 볼까요? 네. 범규한테 정답 처리 주기로 했습니다. 예스. 예. 저랑 뭐가 어울릴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순하고 국민 첫사랑적인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아, 저런 거 하면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스. 봤죠? 다 필기 똑바로 하라고 했죠? 저 이제 앞으로 여기 학교 수업 안 들을... 다음 두 번째 문제도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수빈이가 모아 분들께 공개한 가족과의 대화 중 일부입니다. 누나가 유학 가고 출장 가면은 수빈이가 늘 모모모모모모모 그게 누나는 좋았어. 누나는 어린 수빈이의 어떤 점을 좋아했을까요? 내가 열심히 안 정국인 건가? 나름... 이것도 있었어? 힌트? 네, 있었어요. 꽤 열심히 힌트를 주려고 했습니다. 오케이. 아! 저, 저었습니다. 에이. 하나, 둘, 셋! 따단, 딴따단 안아줘서, 스킨십 해줘서 엄마 잘 챙겨줬지? 근데 정답은 뭔가요? 저도 헷갈려. 아, 포옹을 해줘서 맞아요. 연준이 형 정답이고 나이스. 아, 저 스킨십 해줘서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자, 스킨십을 좋아한 분명히 수업 때 얘기했고요 근데 안아주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어. 근데 나는 포옹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쇼? 안아주는... 예오! 제가 어떤 스킨십을 제일 좋아할 것 같나요? 안... 안는 것도 아니에요? 아, 뭐... 있을 수도 있고 볼만지기? 아, 볼만지기도 괜찮죠. 그럼 여기 나온 것 중에 있었는데 나중에 뭔가 퀴즈로 관련된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이러면 수업이 아니죠! 퀴즈에 대한... 이게 말이 돼? 안아줬지! 바로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문답에 있는 건데 멤버별로 제일 귀엽거나 사랑스럽게 보일 때가 언제야? 나 이거 봤어. 질문을 받았어요. 백관식이죠? 아니요, 주관식입니다. 근데 본인 것만 쓰면 돼요. 수빈이가 나의 어떤 점을 사랑스럽다고 생각했을지 적어주세요. 너무 어려우면 제가 힌트 줄게요. 나 알 것 같아. 오! 저 힌트 주세요. 검균은 인기가요랑 관련이 있습니다. 인기가요요? 네. 가시죠. 가시죠. 제가 봤었어. 연준이 형, 너무 당당하게 오답을... 잠깐만. 아닌가? 아, 정답 공개 언제예요? 그리는 거 틀리는 거 아니야? 정답 공개 언제예요? 갈게요. 네. 하나. 하나. 이, 일. 공개. 저 인트로 촬영 때죠. 인트로 촬영? 네, 인기가요. 어, 뭐라 썼어? 저 오늘 다가와서 애교하고 기분도 좋아 보이고. 오. 태연이는? 좋아하는 분야 신나게 애교해. 오. 연준이 형은? 멋있는 척할 때. 오. 휴닝이는? 네?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미안해. 아, 네. 그럼 공개해 주시죠. 아, 인기가요라며. 뮤뱅이잖아! 아, 억울해요. 잠시만요. 아니, 뮤뱅인가 구분 못해요? 인기가요랑 뮤직뱅크는 저희 부모님이니까요. 엄마가 아빠고 아빠가 엄마죠. 아, 그래요? 네. 뮤뱅은 새로운 아들, 딸 구했던데? 새로운 아들, 딸 구했던데? 야, 그냥. 그냥. 아들 컸으니까 이제 따로 사는 거지 뭐. 그런 거지. 독립시켰잖아요. 독립시킨 거지 뭐. 제 아들이 같은 가족이더라. 네, 이렇게 해서 모든 멤버의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각자 몇 개의 스티커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7개요. 한 6개인 것 같은데? 오, 연준이 1등 했네요. 이야, 우승생이네. 어, 여기서 잠깐 보너스 퀴즈. 여기서 잠깐 보너스 퀴즈. 아! 역시 투수는 이 맛 해야지. 오케이. 첫 번째 소리입니다. 두 번째 소리입니다. 연준형 아니야? 세 번째 소리입니다. 첫 번째 누구냐 이러면. 네 번째 소리입니다. 다섯 번째 소리입니다. 도 grille 유용 Dr. 1번 태연 2번 연준 범규. 투 붓 목소리 큰 사람이 올 해이겨요. 저 예능 나가서 배워왔어요. 1번 수빈 2번 태연 3번 휴닝 4번 연준 5번 범규 태연 1번 태연, 2번 연준, 3번 휴닝 잠깐만 휴닝이요 1번 범규, 2번 태연, 3번 휴닝, 4번 수빈, 5번 연준이요 저 한 번도 못했어요 1번 범규, 2번 연준, 3번 휴닝카이, 4번 수빈, 5번 태연 아, 연준을 깨끗했네 이게 맞네 와, 나 앞뒤만 빼고 때리나다 5개 붙이면 되나요? 와, 이걸 이렇게 역전 당한다고? 나 진짜 운다 한번 더 빨리 더 내어 10점 걸고 10점 걸고 응? 근데 왜 한 거예요? 시간이 안 돼 저희 5, 6년 함께 했는데 저도 너무 공감 가는 거 같아요 서로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진짜 너무 뜻깊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이런 게임의 승자가 어딨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가 승자죠 그렇죠, 우리가 승자지 동생이 이겨 먹으려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아득바득 옆에서 모두 너무 잘 알았다 역시 우리는 하나네요 역시 우리는 하나지 축하해요, 형 제로 바이 투모로 바이 투게더 제로 바이 투모로 바이 투게더 게임 제로 바이 투모로 바이 투게더 투모로 바이 투게더 자 그럼 제로 바이 투모로 바이 투게더 한번 범규 형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예스, 예스, 예스 가라, 공기 아, 예스 오, 쩔어, 이거 자동 문이야 우와, 키 크니까 저게는 네 잘 부탁해요 아 질문은 제가 정해요 범규야! 아, 이거 룰을 이해를... 아니야, 이해했어 네, 하여튼 할게요 자기는 몸짱이다 앞으로 좋을 수도 있어 이 중에서 몸이 좋다고 생각한다 모르겠네, 요즘 다 애들 좋아서 틀어주세요 투바투바디 야, 겸손한 척하지 말고 나와, 빨리 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하, 진짜 왜 안 나오지? 다시 들어가도 돼요? 아니요? 아니, 형, 형 있어요 저 연준, 태현이요 성공 한 명 야, 강태현 너 왜 안 나와? 이 중에서 제일 좋잖아 아니, 몸이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운동을 하지 아니, 그 이 중에선 좋잖아 아 아, 네, 아, 답답해 네 명 중에 본인이 조금이라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나와요 오케이, 알겠어요 오케이 고! 본인이 논리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을 본인이 논리로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와주세요 뭐, 더 없나? 따뜻 들어가봐요 아니, 뭐, 더 없나? 뭐, 뭐 뭐, 더 없나? 무, 무 논리든 유 논리든 뭐 형, 형 왜 놔 뭐, 더 없나? 뭐, 더, 너 너 논리로 이길 수 있는 사람 없나? 너 논리로 이길 수 있는 사람 없나? 뭐, 뭐, 없나? 너 왜? 너 아니잖아 너? 무 논리로 이길 수 있잖아 아니, 망했어요, 이거 아, 잘 주면 솔직히 여기 한 명밖에 없잖아 아, 근데 난 슈니카이가 나올 줄 알았어 솔직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렵네 아, 그 게임 한 번만 더 할까, 진짜? 아, 연습 게임 한 번, 연습 게임이니까 라스트, 라스트 아, 오케이, 오케이, 좀 잘 추리해봐요 아, 잘 주면 봐 나 잘했어 야, 바꿔 다음에 본인이 라면 3봉 이상 할 수 있다 자, 몇 명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네 나와주세요 하나, 둘, 셋 봤죠? 잘하고 있었다니까요 이런 걸로 불려나가니까 기분 나빠 그러니까 뭔가 야, 태현아, 나와 봐 야, 이거 봐 야, 이거 봐, 이거 봐 두 봉지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럼 태현이까지 나올 거 같아서 세 봉지로 했어 잘했어, 잘했어 세 봉지 가능하단 말이야? 어, 가능하지 라면 간이 라면이면 호로록 들어가잖아 라면 라면 오케이 다음 멤버는 태현이 오케이 태현아, 이 돈 수만큼 눈을 깜빡여 네, 가겠습니다 최근 기준 나는 옷을 잘 입는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 웃어요? 잠시만 빨간 머리 왜 나왔냐? 아니, 내가 안 나왔는데 왜 나왔어?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범규 형은 아침 맞는 건데 난, 난 오늘 거의 잠옷처럼 입고 다녀 아 솔직히 나도 마음속으로 내가 잘 입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니, 그건 아닌데 형이 나올 거 같아서 쓴 거지 안타깝게 위로 틀린 거죠? 야, 그래도 예상 적중했네, 수빈이 형 나오는 거 어, 수빈이 형 나오는 거 수빈이 형은 나오고 너는 안 나온다고 걸었어 아, 아쉽다 아, 이거 진짜 아깝다 최근이라는 말이 없었으면 나왔을 텐데 아, 저 형을 저격해서 최근이라는 말을 한 거였어 아, 그래? 눈 세 번 깜빡였어? 아니, 눈 안 깜빡았어 아, 어쩐지 오케이 나는 우리 타이틀곡 가운데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 달았다가 가장 좋다 하나, 둘, 셋 맞혔습니다 튜닝만 나왔어 오케이, 이거 어렵네 그렇지, 그렇지 내가 예상이랑 살짝 다르기가 어, 맞지? 다음 타자 휴닝이 형 행하자 오케이 아, 나 생각해둔 게 있었는데 까먹었어 자, 이거는 내가 맞힐 수 있을 거 같아 나는 어떤 게임이든 격주든 총 게임이든 재능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나 전부라고 썼는데 나 불렀어? 어, 어 무조건 맞힐 수 있는 걸로 할까요? 어, 한 군데는 더 재밌게 가자 아니, 이거 맞히려고 해도 못 맞힌다니까 아, 그래? 음... 살려줘 아, 뭐 쓰지? 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올라간다 아 아 아 그냥 느끼지마 나는 번지점프 세 번 연속으로 뛸 자신 있다 하나, 둘, 셋 왜 형이 나와? 난 재밌게 찍었는데 형이 거기서 왜 나와? 다른 거 못 찍었잖아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아니야, 남은 문제가 아니었어 뭐야? 연준이한테 적었어 범규, 연준 적었어 아, 진짜? 네 아, 어렵네 경우 횟수가 많아 그치 아, 무조건 맞힐 수 있는 걸로 할게요 오케이 그래 아니, 그래도 틀릴 수도 있다니까 아, 이건 이건 맞힐 수밖에 없어 진짜로야 이건 진짜야 나는 앞으로 정말로 열심히 해서 최고의 아티스트가 될 거다 하나, 둘, 셋 다 남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날먹일 수가 진짜 날먹이다 이렇게 해야지 아니, 아니었을 수도 있지 아, 그래 누구는 중간까지만 가는 게 저희랑 아니야 잠깐만 여러분 저희는 최고가 되겠습니다 파이팅! 근데 저희는 최고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멤버 아 다 맞히는 거야 수빈이 형 알겠어 오케이 아, 뭐 너무 쉬운데요? 다 맞히는 물론 기억이 많이 쓰신 거 같아 하나씩 밖에 못 맞혔어 야, 어떻게 우리 한 번에 맞힌 사람이 없냐? 문제할게요 솔직히 나는 최수빈 보다 잘생겼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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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직 안 했어요, 아직 들어가라 아, 잠깐만요 그렇게 나올 것 같은 사람을 쓰면 돼요 저 수정 좀 할게요 잠시만요 야, 전부 안 적은 거 아니야? 저 형 성격이라면 아무도 안 적었을 것 같은데 아, 솔직하게 정말 양심에 손 얹고 나오면 돼요 본인에서 잘생겼다고 생각하면은 네 최범규 손 빼라 하나, 둘, 셋 두 바 두 바이 바리 오버스 패라데스 황년아지 돼줄게 명예 소방관 명예 소방관 아, 저 다 적었는데 연준이 게 안 나왔어 아, 경순한 척 해요 연준이 형, 자신감 쓸데없이 양심적이었냐? 자신감을 가져 얘들아 양심적으로 하라니까? 형도 그렇게 생각해서 적은 거 아니에요 아, 생각처럼 안 되네 맞아, 이게 생각처럼 안 돼요 그쵸? 생각처럼 안 돼 네 명의 마음을 다 읽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그게 문제야 나도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어, 만약에 그럴 리 없지만 만약에 최수빈이랑 싸우면은 솔직히 내가 이길 것 같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저 카운트 안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난 못 이겨 난 못 이겨 아니야, 안 돼! 누구 적었어? 더! 난 못 이겨 솔직히 난 이겨야지 아니, 이 형이 힘 아니, 이 형이 막 다리 씨름 80이 이런 거 진짜 악한데 물 속에서 빠뜨리려고 했을 때 진짜 겁나 세잖아 저 형, 물 속성이잖아 맞아, 물 속성이야 1대 7 금류 있다고, 금류 어, 금류야, 금류 아, 팔씨름으로 하지? 팔씨름하면 휴닝카이가 나올지 안 나올지 걱정됐어 아, 무슨 야, 팔씨름 했으면 나올 거였냐? 당연히 나오지 이래서 안 적었어, 얘 나와서 지잖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야, 들어가 아, 그러면 다음 문제 할게요 솔직히 나는 방수석 PD님을 좋아한다 하나, 둘, 셋 아, 울어 울어 오버 스펙 오버 스펙 오드라이즈 송달 예 여기서 한 명 안 나왔으면 그대로 이거 흰색으로 블러 처리되는 거야 이제 네이버에 투모로바이트가 됐지만 네 명 나온다고 이제, 이제 이거 통 편집되죠 이제 세 개만 있는 거야 세 개만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연준이 형, 연준이 형 연준이 형, 연기기로 난 연준이 형 마음을 잘 알고 있어 오케이 나도 연준이 형 마음을 잘 알 거 같아 나도 야, 근데 이거는 마치고 뭐고 가네 내가 초집 좀 궁금해서 하는 건데 자 나는 래퍼다 하나, 둘, 셋 Romance 아니 왜 쓸데없는 거 다 나오냐? 쓸데없는 거에서 뭔가 있어 자, 할게요 나는 카리스마했다 하나, 둘, 셋 아니, 뭐야? 여기 짱이 누구야? 듣고 카리스마! 의도를 좀 파악해봐 와, 너는 왜 나와? 의도를 좀 파악해봐 카리스마 리더잖아, 그렇네 미안해요, 오케이 미안, 꼭 나오고 싶었어 오케이, 의도를 파악하는 쪽으로 가자 맞힐 수 있는 걸로 할게 모아는 내 삶의 에브리띵 하나, 둘, 셋 아, 당내난다 아, 힘 빠져 거저먹기인데? 게임의 의도가 이게 맞나요? 사실 가장 이상적으로 맞힌 건 태연이 정도 아니야 나머지는 살짝 꼼수 근데 어려워 꼼수 안 벌어서 몇 명이면 맞힌 것도 아니어서 어려워 그래도 결론은 다 맞혔으니까 오케이 아, 네 은규 형, 재밌게 가요 오케이 틀려도 돼 재밌게 가 솔직히 우리가 밖에서 만났고 내가 여자였으면 사귈 마음이 있다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어머? 너 왜 나와? 어머? 오케이 야, 누구였는데요? 네? 수빈이 형이요 아, 진짜? 야, 뭐해? 내 이름 적었다고? 아니야, 아니야, 아무도 안 적었는데 누구 나왔어요? 여기 중 한 명이 나왔어요 휴닝이 나왔죠? 저, 저 안 나왔는데 뻥치지 마야지, 나오고 봤어 그럼 다음 질문 갈게요 질문 잘하네 질문 잘하네 이 집 질문 잘하네 어... 솔직히 나 정도는 나는 범규예요 팔씨름해도 지금 해도 이길 수 있다 자, 신중하셔야 돼요 내가 이름 안 적은 사람이 나온다? 여기서 바로 팔씨름해야 돼 자, 하나, 둘, 셋 아,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둘이 엎드려 왜, 왜 좀 했어? 형이랑 태현이 형 아, 진짜? 네 둘은 증명하세요 할 수 있어요? 먼저 봐 뭔 줄 알아 형 먼저, 아우 먼저 아, 이 형 먼저, 아우 먼저 아, 근데 너희 둘은 나오면 안 될 텐데 아, 진짜예요? 네, 해봐요, 해봐요 아, 해봐요 아, 둘이 이거 뭐, 누구부터 할래요? 너 둘이 토너먼트에서 올라오실래요? 일단 나 한 번만 해보면 안 되냐? 형, 형 먼저 아니, 형 먼저 하면 힘이 다 빠져 아, 그런가? 오케이, 오케이 해, 먼저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풀 파워로 먼저 해야지 풀 파워로 해야지 연준 형이랑, 그치 연준 형이랑 하고 싶었잖아 근데 이제 진짜 요즘 힘이 빠진 걸 너무 느껴 나 지을 수도 있어, 실제로 자, 준비 시작 좋아, 좋아 아니, 너무 끌리는데? 두 명 어떻게 하실래요? 뭐야? 연준이 형이서? 아니, 초반에 너무 끌렸어 아니, 형님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아닙니다 휴닝아 딱 악 쓰고 해 네가 체급 훨씬 유리해 네가 한 두 체급은 높아 준비 시작 아니, 범규 손이 너무 늘려 아니, 방금 휴닝아 이렇게 밀렸어 아니, 형이 엄청 미끄어 이거 땜에 더 미끄어 형이 손이 크니까 작전 회의, 작전 회의 작전 회의 재래 오케이 뭐냐? 야, 이거 새로 돌리잖아 아, 싫어 알았어 싫은가 이상한 작전 회의하고 왔잖아요 아니, 이상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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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알았어, 빠르게 하자, 빠르게 하자 팔 고정하세요 아, 잠깐만, 솔직히 가운데 편하지 양심, 양심 준비, 시작 아, 잠깐만, 힘 빼고 다 한다, 진짜 한다? 수빈 형이 그럼 시작해요 수빈 형이 시작해요 준비 버틴다, 아예 아, 진짜 오케이, 수빈 형은 나와도 됐었던 거네 난 나을 바랬네 아니, 당당하게 하자 네, 이렇게 무슨 오브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제로 바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제로 바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아, 네 네, 저희가 제로 바이 원 게임 이렇게 잘 마무리했잖아요 제로 바이 원,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네, 저희가 제로 바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네, 저희가 제로 바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게임을 잘 마무리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좀 더 심화된 게임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우리 요즘 이거 안 하냐? 어, 그러네 넘어갈 때 딱 그럼 넘어가 볼까요? 두두 어떤이라는 느낌을 해보실까요? 해봤어요 갈 뭐? 갈피폰? 네, 이거 재밌어요 네 멤버들의 마음을 좀 더 심화해서 알아볼까요? 캐치 유어 마인드 캐치 유어 마인드 캐치 유어 마인드 나 잘한다 아, 이거 뭐야? 야, 이게 뭐지? 아, 이게 뭐야? 이럴 수가 있나?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쉬운데요? 생각보다 쉬운데요? 나 질문을 받는데 조금 어이없긴 하다 이거 진짜 야, 난 내 것도 좀 어이없어 아, 너무 웃긴데? 아, 근데 이거 좀 아니다 야, 이걸 어떻게 그려? 이게 뭐야? 나 진짜 잘 그렸어 나 최선을 다했어 끝났어 잘했죠? 야, 이게 뭐야? 진짜 잘했어요, 형 이거 봐 더 잘 그릴 수가 없어 야, 이게 뭐야 뭐지? 아, 나 알 거 같아 잘 그린 거 같아 태현이 잘 그린 거 같은데? 나 잘한 거 같아 나도 나도 잘 맞춘 거 같아 형, 대충 알아들었죠? 형, 대충 알아들었죠? 아, 진짜요? 나 솔직히 잘 그린 거 같아 와, 이거 어렵다 그치?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그래도 다 대충 잘 하고 있는 거 같아 저 잘 그렸어요 그 얼굴 포인트 봐요 그 얼굴 포인트 봐요 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멤버들 얼굴을 안 본 게 처음이야 나도 다 잘 있지? 뭐라고 적었어요? 아, 좀 봐봐, 나 아, 여기 보지 마, 나 계속 옆에다, 얘 아, 궁금해요 이게 뭐지? 나 진짜 가위 안 잡혀 아, 근데 문제가 어려웠어 잘한 거 같은데? 나 되게 잘한 거 같아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어 나랑 열심히 했어 I always do my best 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주제는 공포 영어를 태현하게 보는 태현 원래는 눈, 코, 입 크게 그리려고 태현이 그리려다가 차라리 그냥 상징 동물 그리는 게 낫다 나을 거 같아서 처녀 귀신 보고 그냥 태현하게 보는 태현이를 그렸고 공포 영화 웃으며 보는 태현이 나랑 근데 잘 맞추는 거 있었다 어, 내가 저걸 받았어 웃으며 보는 태현이 잘 그렸어 잘 그리네 그리고 연준이 형 공포 영화 보면서 웃는 태현 내가 잘못된 거야, 연준이 아, 다 잘했는데 아, 잘했네 그래도 잘했네 되게 괜찮네 네, 저는 목성에 사는 녹색 외계인 우주 우주 우주여서 검정 배경에 별 어, 목성을 그려보지 줄무늬이랑 그게, 이게 뭔 목성이야 오마이갓 아니, 어쩔 수 없었어 아니, 근데 시간 부족이 어쩔 수 없었어 이거 다른 행성에 외계인이 나타났다 깐, 깐다피아 깐다피아 뽀록뽀록 근데 나 잘 비슷하게 했어요 다른 행성에 외계인이 나타났다 와, 이건 무슨 저걸 내가 그렸는데 와 잘한 거 같은데? 이거 뭐예요? 다른 행성에서 온 거지 아, 근데 외계인 잘 그렸다 외계인 나 잘 그렸어 다른 행성으로 이사가는 외계인 나는 비슷하긴 했어요 어 저는 비대면 수업하는 좀비 교수님이었어요 뭐야, 이거 어떻게 해? 프랑켄슈타인이 왜 나온 거야? 어렵다 그래서 제가 좀비를 그렸고 여기 화상 구성하고 있다고 하고 좀비 교수는 넥타이도 그렸고 1 더하기 1은 2 수업을 하고 있다 잘 그리긴 했다 빠르게 조금이라도 힌트를 주는 지움이라고 적었어요 아, 줄냐? 200m인 줄 알았어 아, 오케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여기서 화상 통화하는 프랑켄슈타인이 됐는데 진짜 어이없는 게 여기 범규 왜 적혀있냐고요 전에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상징 동물인가 보지? 네, 그래서 여기서 프랑켄슈타인이 탄생했고 펄 그래, 완벽하게 표현했어 이렇게 화상 통화를 뭔가 하고 있죠 근데 갑자기 무화가 나왔어요 난 뭔가 무화하고 관련된 줄 알았어 에스민이 형 되게 귀엽게 오기로 했어 근데 전달이 잘 됐어 근데 전달이 잘 됐어 아, 나 진짜 이거 지문이 진짜 어이없었는데 형이 그거예요, 다리 긴 거 어, 근데 다리 길이의 안드로메다 연준 안드로메다였구나 아, 안드로메다를 어떻게 표현하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 우와, 오! 근데 안드로메다 표현하기 너무 어렵더라고 다리 길이가 토성만큼 최니언 잘 받았네 야, 이거 누구야? 그러니까 누구예요? 야, 잘했네 야, 잘했네 그 다음에 다리가 엄청나게 긴 연준 아, 잘했네 아, 이거 잘 그렸어 와, 뭐야, 너 이거 잘 그렸어 이렇게 됐어요 오, 이렇게 됐어요 근데 대충 다 전달하고 싶은 건 했네 그러니까 전달하고 싶은 건 다 맞혔어 태현이가 뭐였지? 무슨 너, 뭐 유니콘 같은 거 있던데? 아, 맞다 너였구나 울고 있는 컬러풀한 유니콘 헐 잘 그렸어, 엄청 크게 그려졌어 잘했어 그래서? 화려한 무지개 옷을 입어서 슬픈 휴닝카이 그래, 여기서부터 휴닝카이가 발단이 됐네 휴닝카이가 발단이 됐네 그래, 사람이 됐어 갑자기 아, 갑자기 사람이 됐더라고 사람이 됐는데 머리를 칠해서 새로 산 옷을 보고 실망한 휴닝카이 아, 웃기다 유니콘이었구나 난 또 상징 논물인 줄 알았어 네,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게임을 통해서 멤버들을 서로 더 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알았어요 아, 그럼 어떻게 좀 더 잘 알게 된 것 같나요? 아, 완벽하군요 알아요, 알아요 네, 이렇게 더 알아가는 알찬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우리 오랜만에 투두 외치면서 한번 네, 요즘 이거 너무 안 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나 투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